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유전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가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 조사는 유전 연구 방법 중 가장 많이 실행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유전 형질을 가진 한 직단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는 가계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계도에 있는 사람을 다 일일이 그리면 너무나도 힘이 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조금 있다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계도 조사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형질의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성과 열성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유전이 내려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나 앞으로 태어날 미래 자손이 가질 유전자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과연 생명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의 선별, 혈연, 결혼관계, 특정 형질의 표현형 등을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아래처럼 도표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계도의 작성 방법을 한번 볼 텐데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가계도든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혼관계의 부분은 가로선, 혈연은 세로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로선으로 돼 있다, 그럼 결혼을 했어요. 세로선으로 됐다,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손은 태어난 순서대로 왼쪽부터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형제나 자매, 남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가로선이 또 나타나서 옆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정 형질은 이제 색으로 표시하거나 빗금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제가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놨고, 생명인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프린트를 받을 때는 보통 흑백 프린트로 받게 될 겁니다. 시험지를 받아볼 때에도 흑백으로 받을 거고요. 그럴 때에는 명암을 세게 주거나 약하게 주는 걸로 구별을 하거나, 아니면 빗금으로 표시를 해서 구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진이네 가족의 쌍꺼풀 가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버지, 어머니, 성진의 누나, 형진은 쌍꺼풀이 있습니다. 성진의 여동생은 쌍꺼풀이 없다고 하고요. 성진의 누나는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쌍꺼풀이 없는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가계도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진의 누나, 그리고 성진이가 쌍꺼풀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진이의 누나와 성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성진의 여동생은 쌍꺼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진의 누나는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쌍꺼풀이 없는 딸을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로선으로 표시해준 다음에 세로선으로 표시해서 딸이 낳아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면 되겠고요. 쌍꺼풀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쪽은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진의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나 앞으로 태어날 미래자손을 가진 유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하고요.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내가 태어날 애들이 어떻게 태어날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과 열성을 찾으면 되는데 부모가 다 똑같은 게 있는데 자손이 없는 형질이 나왔다. 그러면 부모는 무조건 잡종우성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순정열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열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열성은 소문자로만 표시를 하는 거였죠. 그러기 때문에 소문자 이, 이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성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하나씩 꼭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대문자를 하나 적어놓은 상태에서 열성형질에서 이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는 건데 자 열성형질에 이 소문자 이가 각각 나뉘어져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모님은 라지, 스몰 이, 라지, 스몰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잡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잡종, 우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 있는 두 명은 열성,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 두 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는데 부모를 결혼시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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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이, 라지, 스몰 이, 스몰 이, 스몰 이인데 여기서는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라지 또는 라지, 스몰 이 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 나머지 두 남매는 결국엔 라지, 라지 또는 라지, 스몰 이의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금 봤던 성진인에 관련된 가계도를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유전자형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쌍꺼풀이 있는 형질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부모에게는 있는데 자손에게 없는 형질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자손은 열성이고 부모가 우성이라고 했어요. 외꺼풀은 열성이고 쌍꺼풀은 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 열성이기 때문에 소문자 s, s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s가 하나씩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라지, 스몰 s, 라지, 스몰 s가 되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잡종 우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결혼하면 라지, 라지, 스몰 s, 라지, 스몰 s, 스몰 s, 스몰 s, 스몰 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머지 누나랑 성진이는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라지, 스몰 s, 아니면 라지, 스몰 s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남편이랑 누나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태어난 딸이 또 쌍꺼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몰 s가 다시 각각 나뉘어져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나의 남편은 라지, 스몰 s고 여기 있는 s가 여기로 들어가면 라지, 스몰 s죠. 그런데 라지, s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 딸은 무조건 쌍꺼풀이 있는 딸만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나의 유전자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쌍꺼풀이 있는 형질은 우성이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열성부터 해가지고 유전자형을 유추해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가족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어떤 게 나올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사람의 유전연구가 어려운 것은 한 세대가 길죠.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깁니다.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적으면은 한 명 많으면은 다섯 명 이렇게 태어나는데 너무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유전의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람의 유전연상은 가계도 조사가 거의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보아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쌍둥이 연구 특히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염색체와 유전자 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기억을 잘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집안에서 특정 형질에 유전되는 것을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을 보고 우리는 가계도라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도표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람의 유전연구에서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는데 이용되는 방법. 그렇죠. 쌍둥이 조사였습니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연구가 어려운 까닭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답은 4번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의 유전연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사람의 다양한 유전연상을 가계도를 이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염세체 유전도 연구를 할 거고 성염세체 유전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계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쏭바